뭐 다른지,Schumming 자, 마지막 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고 노래와 댄스를 함께 준비한 팀이라고 합니다 파이브 안 돼 파이팅! 파이팅! 팀이랑 가지고 가요 여러분이 다 알아요 8, 8, 8 뭔데? 一番できる楽しもう楽しむだけだ同じだけ 同じ 準たとらおいしい 本当にうよ の ちゅちゅちゅちゅwin ちゅちゅちゅちゅちゅちゅ eles うー うー 넌 자신이 마주치는 시선이 어색해 자신이 마주치는 내 자신이 어색해 천천히 다가가자 단 곳을 보는 곳 자내긴 어렵지 않았어 그런데 화내기에 너무나 예쁜 너 운송 물어봐 누가 누가 더 꺼질까 자신 있어 부드러운 주인공 조심스레 내게 내게 너 다가가 또 질 듯 부품 내 맘은 주인공 내 맘에 볼토라 주인공 아 주인공 아 주인공 제게 라이 주인공 닥터처럼 붙어져 중독이 있어더라는 곡은 적게 그리는 것 같아 넌은 당연히 내 맘에 더 두려주래 락 주인공 아 주인공 게맛 주인공 Midwest 함께 있어봐 내가 누가 더 원할까 내게 할까 달콤한 주인공 주주주주주주 돼 주주주주 fark 주주주 주툴 주주 주 달콤한 주인공 잘했어, 잘했어 난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이 무대가 제일 좋은데? 네 준비가 되었으면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5살의 구진아가 아사쿠야입니다 좋아하는 냄새는 파인야산입니다 파인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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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파인야산을 좋아해요? 빵을 좋아해서 개인 어필이 되잖아 그런 얘기하면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기억에 남네 안녕하세요 일본의京도에서 2007년생의 리오입니다 리오는 파인의 팬이라고 들었어요 어떠세요? 기절했어요 기절하게 직장이래 언제까지? 가족, 어머니와 어머니가 SM을 좋아해서 곡을 많이 듣고 싶었어요 난 익숙해 댄서들이 다 엄마 때문에 나 알았다고 하니까 보아가 가장 좋아하는 곡은?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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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라고? 좋아해요 좋아해요 앨범곡 최근곡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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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소문 지금 뭐를 알고 계신가요? 아... 결국... 저는 그냥... 부를 것이냐고... 지금 집에서 계실까요? 아... 네... 아... 네... 귀여워... 저는 너무 밝고... 랩으로 또... 사쿠야가 서포트해주는 것도 너무 좋았고 려우도 한국어로 노래할 때 너무 잘 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스튜디오가... 밝게 느껴질 정도로... 네... 환기를 시켜줬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오늘 봐왔던 무대 중에 처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아보였어 뭔가... 이 스테이지가... 세이파이 즐거웠어요 뭔가... 자신이 노래하는... 뭔가를 춤추는... 뭔가를 춤추는... 그런 표현을 하고... 뭔가를 봐서... 너무 즐거웠어요 뭔가 리프레쉬가 되었고... 뭔가 리프레쉬가 되었고... 감사합니다 사실 노래나 춤은... 조금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들의 어떤 색깔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무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팀을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과의 어떤... 조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색깔의 무대들도...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스테이지도... 楽しみにしますね おつかれさまでした 감사합니다 저거 타오 다시 이제 퇴근해야지 아 타오가 타오가 잘 가 말하는 게 완전 애기야 진짜 그냥 애기구나 진짜 재밌다 재밌다 미스다 나도 미스다 누구? 석은? 랩은 미스다 근데 솔직히... 전쟁이 못 못했다고 생각했다 근데... 도리아즈... 다소시맛을 때 그게 가장 혼모야 그래 리옹이랑... 練習室でずっと楽しく練習してました 今日のりょうくんと楽しく舞台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自分たちが楽しく踊って見てる方々にも楽しく見てもらえるようにしたいという気持ちがあったので 今日のステージの中で一番楽しかったと言ってもらえたときは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 今回のミッションとは違って 違う僕の魅力を見せてまた次のミッションでも楽しみたいです じゃあ